와우 와 맛있어 아 여기다 여기다 잉어반이랑 봉어반 똑같아요? 잘해 봉어반 네 두 개 네네네 네네네 에이 2,000원에 에이 그거 총어라고 말했는데 2,000원 됐어 어쩔 수 없다 어 네 맞아요 어 네네 왜왜왜요 그냥 이거 부를려고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나라 부르지? 홍콩사람이예요? 아 진짜요? 아 네네네 진짜요 네 알겠어요 나 이거 한 나 정화번호 물어보는 거인 줄 아는데 이거 줬어 이거 뭐야 새로운 자부심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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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식사옥센터 카스터 음 와우 팥 더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나는 집에서 봉어밤 많이 드 볼래? 어 여기 있어 계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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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봉어밤 안녕하세요 계란반 하나 드세요 코인 없는데 아 코인 있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혹시 마무로 줘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장만 먹을게요 아 네 하나 주세요 잠깐만요 야 바이 요렇게 그냥 음 любим 핸드폰 고기만 삼각시키 음 안 먹었다 아 아 간절 안 나오고 음 음 음 음 음 계란방에 소스 넣을게 계란방에 소스 넣을게 아마 맛있어 소스 에이크 밥, 계란, 간장에 넣어서 같이 먹는 맛 그래서 먹으면 비아이피 되는거 아니에요? 사장님! 구구마바 하나 주세요! 아니 이거는 방금 나오는데 뭐 참치 감사합니다 근데 나 뭔가 이거 인줄 알았는데 달라요 뭐야? 미쳤어 아 뜨거 드디어 얼마나 동안 기다렸어 와 맛있겠다 이게 근데 이거 인기 있어요 줄이 많이 써야 돼 이게 아니 이렇게 미니인데 네 얼마나 맛있을게 먹어볼게요 일단 뽀뽀할게 와 맛있어 달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 비가 너무 얇고 안했네요 엄청 많이 파 있어 고렌 파스타 먹고 싶어 로링 파스타 먹자 백종원 선생님의 파스타 뭐? 파스타 5달러? 초토마테 일단 로링 파스타 먹어볼게요 백종원 선생님대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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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오 오리오 하나 주세요 아리오 오리오 하나 주세요 아리오 오리오 하나 주세요 네네네네네 큐어 코트로 주문하는 거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로봇 로봇 이게 뭐예요? 로봇 신기했어요 하이 내놓아 주세요 하이 내놔 주세요 아 이거 이거 내가 조용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안할게 알겠습니다 손이 없네 조용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 숨이 없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으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야 귀여워 구급스러운 느낌 종종마마 안먹는 파스타 와우 애초리 매우 fancy 먹어볼게요 구급스러운 파스타 크 seems 고급스러운 스파 пам Jos 기반 기반 갱u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